방금 불어진걸? 자 이제 혹시 아니 아니 오프닝? 들어오세요 들어오셔 들어오신다고 따지 뭐 들어오신다고 그럼 저 화장실 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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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살 화장실 간다 이쪽에 앉으세요 한 분은 여기 앉으세요 아 아 오랜만이다 우와 안녕하세요 무대 하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켜져 있습니다 네 코디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채연씨는 처음 오시고 네 왔습니다 가연씨는 뭔가 익숙하네요 그죠? 네 가난한 느낌 기대가.. 기대하고 왔어요 오늘 뭐 이렇게 무대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아 바로 오셨구나 엔카운트 다운 하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채연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 중간에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많이 했어요? 활동 중인데? 아 밥 그 볶음밥 얘랑 샐러드 같이 먹었어요 음 울보 김채연 네? 오늘 우셨어요? 오늘 안 우셨어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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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수어 챔피언에서 1등을 해가지고 아 안 우셨어요? 저 울었죠 울었습니다 진짜 뿌잉 하고 울거든요 진짜 뿌잉 하면서 우는데 네 어 이거 종이 가지고 왔었어요 뭐예요? 아까 나눠드렸나요? 네 아 갖고 그러면 매니저님이 갖고 계신다고 네 대본 어디에 계신지? 페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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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겠습니다 네 숙포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는 외교 후기 책집PT가 눈치챘다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케플러의 슈팅스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는 외교 후기 책집PT가 눈치챘다 였습니다 가끔 해외 숙박업소나 음식점 리뷰 같은 거 보면 딱 봐도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은 외교 리뷰가 있죠 세종대왕님은 위대하시다 뭐 이러면서 이중몽으로 쓴 리뷰들 이 깎개 진짜 펴로니까 절대 까지 마시요 빡귀별리에 나왔교 화쩡실리만이 랄깨슴 뭐 이런 거 한국인끼리만 알아볼 수 있게 암호처럼 쓴 리뷰인데 사람도 읽기 힘든 이 글을 이제는 채찌PT가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진보한 거죠 채찌PT가 가끔 엉성해서 뭐 정확도가 떨어지는 답변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런 글은 또 똑똑하게 잘 해석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리뷰 남길 때 너무 욕하듯이 쓰는 거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치찌PT에게 올림픽전까지 뭐 제가 살을 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배텐이 데스크탑을 설치하는데 큰 공을 세운 걸그룹 케플러가 옵니다 9개월만에 국내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 케플러의 김채연씨 김다연씨 두 분과 함께 할 거니까 케플러 따라온 글로벌 팬 여러분 배텐으로 또 케플러가 궁금한 분들 모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큐하우TV 땡큐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지지지 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씨와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목소리가 원툴이지 실제로 들으니까 이게 목소리가 좋아요라고 댓글에 많이 올라와요 그쵸 그쵸 여기 엄청 그런 글 많아요 어떻게 놀리시는 저걸로 밥벌이 하는데 당연하지 사람좋은척 킹받네 사람좋은척 킹받네 사람좋은척 킹받네 캐플러 대 배불러 캐플러 캐플라도 배부르긴 해요 캐플라도 배부르긴 해요 든든하게 지고 오셨다고 또 라이크 테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플러 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현입니다 아 목소리 좋아요 진짜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출입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 쓴 듯 안 쓴 듯 추레해 보이지만 알고보면 다 비싼 옷 허세남 넋살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이거 안 좋은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뭐가요 비싼 옷 입었는데 추레해 보인다는거 그냥 추레해 보인다는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추레한데 알고보면 비싼 옷 그런 분들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뭘 얼마나 있다고 또 뭘 넋살시 옷이 은근 다 고가 브랜드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비싼 옷 없어요 오늘 지금 전체 책장이 어떻게 한 2천 되나요 아 2천원 넘죠 2천원 넘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라디오는 2천원씩 입고 온 사람이 어딨어요 왠지 넋살이라면 핫하파라면 그럴거 같아서 아니아니아니아니 그거 저도 예전에 한때 그런거에 씌여가지고 많이 사보고 했는데 지금은 다 주고 친구들 주고 정말 남은거 몇장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주세요 나눔하지 말고 죄송해요 늦었어요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판게 아니라 친구들 거의 다 줬어요 시계라도 그럼 뭐 이거는 가품이에요 하하하하 이거는 그냥 제가 차고 있는게 나을거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배텐 티셔츠를 여러장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싸구려로 다닌거에요 아니아니아니 귀한거니까 저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과 같이 잘 개어놨어요 음 그럼 거기 제 사인이라도 해드릴까요? 그건 그거는 근데 굳이 안해주셔도 될거 같긴하네요 그래요 매직이 묻을수도 있으니까 잘 때 한번 입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피디님도 근데 입고 계시네요 지금 그래요 저희는 다 돌아와서 입는데 넉살만 뭔가 충성맹살 안하는 느낌 하하하하 재질이 별로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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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심히 칼강맞추며 슈팅스타로 활동중인 퍼포먼스 장인걸그룹 캐플러의 김채연, 김다연, 채다즈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캣쳐 아이 캣쳐 마이 안녕하세요 캐플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잠시만 저희 방송 배텐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데 한 분씩도 인사 부탁드릴까요? 어 제가 처음 나와보는데요 네네 조금 떨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캐플러의 메인보컬 김채연이라고 합니다 아 목소리 좋아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정말 재밌게 하고 가서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다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작년에 프로듀스 1077 코너로 배텐에 왔던게 4월, 10월 그리고 이제 9개월만에 또 배텐을 찾으셨는데 채연씨는 처음 오셨고 다연씨는 두 번째 출연이시고 다연씨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그때 정말 너무 재밌었고 반응도 보니까 너무 재밌어 해주셔서 또 오고 싶었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텐의 어떤 장비를 바꿔주신 또 그룹이기도 하고 오셨을 때 하필이면 저희 장비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아 정말요? 너무 신뢰를 갖고 저희가 방송을 똑바로 못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셔서 크게 사죄드리고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지게 바꿨어야지 제 말이요 그리고 터지고 난 뒤에 이게 무슨 꼴인지 한국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예 뭔데 뒷짐지고 끌끌쳐요? 남 얘기하듯이 다 때려 부셔야 돼 이거 당신도 배텐 가족이란 말입니다 예 그건 그렇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저희 항상 빚진 마음으로 캡플로 올 때마다 레드카펫 깔아드리는 느낌으로 정말요? 알고 계시죠? 레드카펫 접돈데 보이진 않네요 착한 사람한테 마음으로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형님 깔아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대선배 넉살씨 네 우와 어떻게 처음 보시나요? 네 처음 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처음 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저는 머리카락 푼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머리카락으로 볼 수 있죠 네 TV 보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쓱 드러나 네 뭐 붙어있냐는 등 뭐 말을 많은데 가발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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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부터 시작된 거고요 가발처럼 드러나죠 네 팔착식 느낌 팔착식이 아니고요 머리 두피부터 시작된 진짜 머리라는 거 왜 기르신 거예요? 그냥 궁금했어요 음 저도 뭐 이유가 딱히 없어서 아무도 넉살존이라고 놀리긴 하면서 물어본 적은 없는데 왜 그린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 또 좋아하던 뮤지션이 또 장발이길래 아 누구누구 또 외국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도 뭐 더더워즈라는 네 더더워즈 더더워즈에 이제 메인보컬이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진 분인데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사진을 들고서 미용실에 갔더니 짐 모리슨 짐 모리슨인데 풀세팅이 돼있는 머리다 아 길러선 안 된다 그런데 그냥 길러봤어요 더더워즈 영화도 있었죠? 바이킬머가 중에 맞아요 저는 그 영화도 좋아합니다 더더워즈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오 짐 모리슨 모리슨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어 다현씨가 팀의 메인댄서에 이제 래퍼인데 네 그죠? 네 래퍼선배 힙합선배 넋서씨에게 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할거 없습니까? 아 예 랩매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예예 이거는 아이고 아 조언보다는 사실 한 소절 듣고 싶습니다 아 아 무슨 곡을 듣고 싶어 뭐라 원하는데 머리를 풀러라 랩을 해라 머리를 왜 기르냐 사실 사람 살려 놀토 장난감 느낌 사람 살려 작두? 네, 작두 작두하기로 갑시다 뭔데요? 아니 걸그룹 후배들이 원하는 뮤지션 후배들이 원하는데 아 작두 아 작두 다들 원하시네 아 작두는 너무 많이 해서 좀 다른 거를 작두는 작두는 입금해야지 아 진짜요? 아 비싼 거구나 네 제가 아 비싸요 조금 다음에 또 한 두세 번째 만났을 때 아 알겠습니다 뭐요? 처음에는 안 해준다 어 작두요? 작두로 해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다 짜고짜 내가 반복하고 싶습니다 처음이여갖고 이게 또 뭐 해드려야죠 뭐 야 비즈니스 랩커지만 후배들이 원하면 또 해준다 아예 해줘야지 방송 요즘에는 좀 국자 드려요? 국자요? 네 숟가락 없어요? 아 아 그냥 할게요 우와 저 애들을 봐 온 동네 구경이라도 난들 내 춤을 구경하는 날에서 무대 위에 내 정신을 하듯 다들 무엇을 원하는지 손을 뻗은 채로 홀린 눈빛 날 보는 가운데 닮아오만의 가운 라온의 리미드 리아이네 하나일 정신으로 오.... 야 베테리언스 작도 처음 해줬어요 이렇게 근데 가짜 고짜 부탁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오.... 그래서 어서합니다 좋았잖아요 캠플러가 원하니까 후배들이 원하니까 해준다 너무 좋았네요 이게 저희만의 레드카펫입니다 어디선가 마주치고 싶지는 않네요 캠플러분들 왜요? 머리 좀 풀어봐요 한번 해봐요! 머리 좀 풀어봐요! 랩 좀 작도 한번 해봐요! 이래야 아시아 최고 래퍼 되는군요. 사람들이 원하면 해주는 거. 쉽지 않네요. 넉사를 잘 조련하시네. 지난 6월 초에 국내 첫 정규 앨범 캡1고잉온을 발매하고 타이틀곡이 슈팅스타입니다. 앨범이랑 타이틀곡 좀 홍보를 해주신다는 앨범은 저희가 지금까지 캐플리안과 함께한 시간을 기념하는 의미로 담았고요. 그 안에 총 10곡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곡 중에 타이틀곡 슈팅스타는 어둠 속에 있어도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도 팬분들과 함께하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되게 감동적인 곡이에요. 맞아요. 목차오릅니다. 저희가 오프닝송으로 이미 틀었는데 이미 발매 직후에 13개국에서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뮤직비디오가 2800만 뷰 기록점이고 음방 쇼챔 1위 찍으면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 중에 굉장히 힘드실 텐데 또 배탠 나오셨고 힐링하고 있어요. 지금 힐링이에요? 아마도요. 오자마자 바로 넙살보고 머리 풀어보세요. 랩 해보세요. 랩 좀 해봐요. 의상도 오늘 바로 활동을 하시다가 오신거죠? 지금 무대에 오신거죠? 지금 무대의상이에요. 바로 왔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너 멋지셔 뭐. 그래서 타격감이 좋으신거 같아. 넋살 조련 잘하는거에요. 라디오인데 이렇게 입고 오시진 않았을거 같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한참 활동 중이시니까 역시 앞에 또. 오늘 넋살 좀 많이 패주세요. 제가 하도 넋살 당한게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첫인상은 뭔가 이렇게 제가 공격할거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순진무고한 그 약간 하마 스타일이고 네? 무릎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때릴거면 돈이라도 좀 더 줘야 되는게 아닌가.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 여기 맞으면서. 캐플러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저 한마디 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좀. 자. 그리고 캐플러는 서바이벌 프로젝트 결성그룹 최초로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쉬운게 이번 활동을 마지막으로 멤버 두명이 빠지고 7인조로 바뀔 예정입니다. 네. 이제 9명이 함께하는건 마지막 완전체 활동이라서 더 의미가 있을거 같은데 혹시 완전체 활동 끝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게 있었더니 있었어요. 진짜 정말 저희가 2년동안 음방 1위를 못했었다가 어제 진짜 딱 팬분들이 열심히 투표해주셔서 1위를 하고 저희가 단체로 오열을 했습니다. 펑펑 울었다고. 네. 지금 아까도 채팅창에 보면은 막 울보라고 막 웃고 있고 예. 오열을 하고. 네. 누가 제일 많이 울었습니까? 어. 다연이. 아 그래요? 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요. 주책맞게. 아. 왜 주책맞아요?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주책맞아요? 눈물이 나쁜거 아니에요. 요즘 무대할때도 막 갑자기 어. 슬퍼. 막 이러고. 아.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멤버들끼리 가족같다보니까 아.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니까. 다연이 아직 어려워요. 갱년기라뇨 여러분. 네.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갱년기가 코앞인 저는 뭐가 됩니까. 분위기 싸해지게. 진짜로 그런 말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잡쳤네 제가. 아무튼. 케플러가 이제 다국적 걸그룹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데. 하연씨는 어떠셨어요 일본. 네. 저도 항상 이 공연장을 보면서 와 이 자리가 다 채워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매번 꽉꽉 채워주시고 보러와주시고 몇번이고 보러와주시고 해서 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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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월드와이드 팀이기 때문에. 아직 번영이 제대로 안 됐네요. 해쉬. 중국 일본어 다 가능한. 래퍼라 그렇다고요. 해쉬. 겨우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넉살씨도 일본에서 까데호와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벌써 한참 멀 얘기를 왜 집에 왔어. 입은 나오니까 엮는 거예요. 아니 나 일본 나왔다고 몇 달 전 얘기를. 왜. 아니 캐플러가 얘기하면 다 해주면서 왜 제가 물어보면 왜 이렇게 말이 않아요. 어땠다고. 두 달 전에 다녀온 걸 왜. 아니 좋았지 뭘. 좋았죠. 재밌죠 뭐. 신나고. 네. 캐플러와 넉살. 일본 활동식이 겹치고 뭐 어떠죠. 이게 뭐야. 겹쳐. 점점점.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 가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엠넷의 걸스플래닛 999 손리대전을 통해 선발된 다국적 걸그룹을 2022년 1월 데뷔 최근 첫 정규앨범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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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잉 원 발매 신스포 장면의 슈팅스타라고 활동 중입니다. 김채은 2002년생 중학교 1학년 대 길거리 캐스팅으로 SM에 선발 사는건 여세 생활을 하고 나와 걸스플래닛의 참가 최종 1일을 차지하며 캐플러의 센터로 데뷔. 토끼같은 애고 백꺼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별명은 토에. 토에. 가. 웬컬 비주얼 세대등 모두 포션을 소화하는 4세대 여자아이돌 중 속 DJ도 5라운드 멤버 이 차 비주얼 멤버, 등 서바이벌 프로 참석러 다람쥐를 닮아서 견람쥐로 불리고 있고 비보이 프리즈, 줌바댄스, 노래방 에코 개인기, 루피 표정 묘사 등 다양한 경기를 보여 혼자 노는 것을 잘하고 혼자서 밥도 잘 만한 프로 홈밥러라고 합니다. 김채영, 김대현, 최다주의 공동첨부 MBTI, ESTP로 공간능력이 부족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패크고 즐기지만 인생을 재밌게 사는 유행이며 둘 다 먹는 걸 좋아하는 머플러 대표라고 합니다. 와! 54초! 이게 돼요? 대박이다. 60초 성공했는데, 오늘도... 아까 짚투를 타서, 역시. 아까 작두를 입을 풀었더니 잘되네. 잘된 게 아니라... 이 입을 풀었더니 막... 토끼같은 외모에 백허같은 카리스마에서 토우의 백하구나. 그렇죠? 맞아요. 토우의 백하. 여기서 좀 버벅거렸죠? 토우의 백... 아예 너무나 생소한 처음 들어보는 게임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너무 버벅거려서 홍진호 같았어요. 인간이... 그리고 이제... 춥지 않은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머님께서는 커피를 못 얻어드시고... 네. 어머니 일찍 주무셔야지 카페인은 참을 방해합니다. 넉베이비에게 이유식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걸스 플래닛이 2021년에 방송되고 케플러가 22년에 결성됐으니까. 데뷰로 치면 이제 2년 반 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케플러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거세요? 어... 아무래도... 콘서트... 콘서트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랑... 이렇게... 좀... 팬분들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콘서트... 이렇게... 공방이나 이런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 어떻게... 다현 씨는... 저도 작년 여름에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 했을 때... 진짜...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와... 진짜 데뷔하기를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 역설씨는... 여쭤볼까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활동 중에? 하... 일본이 더 오래 있을 거 이렇게 짧게 잡아가지고... 더 울고 싶었는데... 이제 애는 또 봐야 되고 한국에 와서 또 생활도 있고... 스케쥴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놀고싶어요. 결혼은 삶이자 죽음이다? 죽음과 삶을 왔다갔다 하는거죠. 죽음이 언제 나오네? 왜냐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사람도 하면 죽음이면 조금 슬프지만 외박하고싶다는 얘기구나. 놀고싶어요. 일본 공연하고싶다는 뜻이죠. 외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케플러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국적 멤버로 이루어진 다국적 걸그룹인데 소통을 어떤 언어로 주로 하나요? 한국어로? 다 한국어를 잘하고 다른 언어는 거의 안쓰나요? 일본 멤버들은 일본 멤버들끼리는 일본어로 대화를 해요. 근데 가끔 이상하게 일본어로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한국어가 썩여있어요. 진짜 오이시 진짜 오이시 아 그렇게 되는구나. 서로 일본어를 물어보다가 서로 둘 다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번어 느낌으로. 진짜 땡큐. 아 진짜 땡큐. 한국 멤버들의 외국어 능력을 어느정도 얻게 되셨는지. 멤버들과 생활하면서. 저희 둘은 일단 일본어를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늘었습니다. 어느정도 하세요? 일본 가면 거의 생활하는 듯 하나요. 정말 잘합니다. 한정도 알아듣고 읽을 수 있는 정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선 하셔서 조금 애매한게 배성재씨와 제가 아비가 모르기 때문에 간음을 지금 하기가 조금. 아니 까대고랑 일본건 하고 왔는데 일본어 못해요? 종이에 써놓은 것만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어요? 구글 감사합니다가 마지막 글이었던 것 같은데. 번역기 감사합니다 뭐 이런게 마지막 글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베테네 중국어는 어느정도 하세요? 어.. 못합니다. 중국어는? 워슐 찐더젠 밖에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김달현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요. 그렇군요. 팀 홍보도 중요하지만 멤버별 개인 홍보도 중요할텐데 두 분의 입덕 포인트를 서로 서로 대신 얘기해준다. 오! 칭찬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거 하고 싶으세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탈덕 포인트부터 얘기하나 그러면? 자연이는 일단 너무너무 웃긴 친구구요. 정말 같이 있으면 웃음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방송에는 못나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아 그래요? 많이 웃겨주고 있구요. 아 다현씨는 이미 얼굴에 쓰여있어요. 장난치고 싶은 그 느낌이. 아 진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까 그 작도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현이 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도 뭔가 부탁을 또 거절 못하시는 네. 진짜 웃기고 우스꽝스러운 거 다 시키면 진짜 투더그램에서 다 해줘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어려운거에요 사실은. 저만큼 착하고 멤버들 되게 사랑하고 랩을 진짜 잘하고 춤을 너무 잘 추고 그리고 센스도 있고 그렇죠. 엄청난데? 똑같아요 진짜. 아 진짜네. 인생을 진짜 재밌게 사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채은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잘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캣플러의 노래 퀄리티를 항상 너무 높여주고 있는 메인보컬. 음색이 정말 음색 요정이구요. 네네. 그리고 피부가 너무 하얗고 너무 예쁘고 얼굴이에요 일단. 아 내가 예쁘다는 걸 까먹었는데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뭐하는거죠? 이본들 뭐하는건들. 진짜 까먹는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진짜 똑똑해요. 똑똑해서. 똑똑하다. 네. 진짜 빨리 외우고 일본어도 진짜 습득력이 빠르고 멘트도 진짜 잘하고 말을 진짜 잘하고 해서 어딜 가면은 항상 멘트를 먼저 쳐주고 센스있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책임감이 지금. 책임감이. 멘트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 아까도 보니까 이제 곡 소개나 이런거 할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는거 보고 뭔가 외운 느낌보다는 진짜 곡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쭉 그동안 설명하는 느낌. 약간 박은빈씨도 좀 닮으신거 같은데. 오 진짜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라는거는 정말 생소한건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플러는 먹플러로 불립니다. 네. 듣자하니 김채연씨는 민초단의 하와이안 피자를 먹는 괴식의 소유자. 안 드시나요? 괴식이라고 지금. 괴식? 여러분 일어나세요. 어디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와이안 민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물론 저는 있으면 먹습니다. 그런데 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누가 시켜놓으면 투덜거리면서 먹는 스타일. 먹는 스타일. 남기지도 않죠. 네? 안 남기죠. 왜 남겨요? 남기는게 뭐예요? 그게 맞지. 그렇죠. 오 그래요? 네. 멤버들이 좀 민초나 이런 하와이안 피자에 반대하는 멤버들 있을 법도 한데 9명이면. 극구 반대하는 멤버가 없어요. 그래요? 네. 정말 신기하게 9명의 멤버가 딱히 막 정말 안 맞는 게 없는 그런 멤버들만 모였어요. 아. 민초랑 하와이안 피자. 민초는 사실 시킬 일이 그렇게 막 흔하진 않아요. 근데 하와이안 피자니까 야 그냥 하와이안 시킨다 이러면은 아 난 딴 거 먹고 싶어 이렇게 할 법한대. 멤버가 9명이면. 저희는 그럼 둘 다 시킵니다. 네. 둘 다 시켜요. 아 일단은. 멤버가 많으니까 일단. 그래도 하와이안은 본인만 먹더라도 하나 시킨다. 네. 저는 한쪽 피자에. 아 그렇구만. 황트애플 토핑을 추가시켜 먹거든요. 아유 진짜. 이거 진짜다. 근데 민초단이 이제 민초를 먹는 건 약간 이젠 이해를 합니다. 민초 아이스크림 특유의 그 맛을 느끼고 싶다. 그렇죠. 과한 맛이 있으니까. 입덕하셨군요. 피자는 좀 못 받아들이겠는 게. 근데 토핑을 따로 해서 또 드세요. 이제 앞으로 입덕하시게 될 거예요. 시켜드릴게요. 시켜드릴까 지금. 아니 피자는 결국 이제 어쨌든 퍼스트 초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첫 선택이 있고 순위라는 게 있는데 왜 하와이안 피자가 최상위권인지. 넘버원일 수가 있나요? 일단 피자는 좀 먹다보면 질리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입에 들어오는 파인애플이 입을 조금 씻어주는 그런 느낌. 디테일하네. 당연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피자랑 단맛은. 다들 싫어하시는 거죠? 저희 채팅창은 남자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확실히 하와이안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피자가 어떻게 질려가요? 피클 먹으면 되잖아. 피클로 씻으라고 있는 건데. 차라리 김치를 올려라 라고 생각해요. 에? 에? 뜨거운 김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뜨거운 파인애플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도 좋은 분들도 꽤 있어요. 난 좋은데 꽤 있어요. 같이 먹어요. 취향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다연 씨는 프로 혼밥러로 유명합니다. 네. 주로 어떤 걸 혼밥 하시나요? 저는 주로 한식을 너무 좋아해서 뭔가 이제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먹었다 이제는 나가서 먹어야 된다 싶을 때 혼자 나가서 먹습니다. 혼자 그냥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네. 쉽지 않은 건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 중에서. 저는 김치찌개를. 어 김치찌개. 클래식이지. 그쵸. 돼지고기 참치 김치찌개를. 돼지고기에 참치까지 들어간 걸로. 그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야 먹을 줄 아네요. 입에 군침이 도는데. 침이 싹 도는데. 네. 그러면 혼밥 할 때는 뭐 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 영상 보면서? 네. 어떤 거 주로 보세요? 저는 진짜 알고리즘에 따라서. 재미있어 보이는 거. 쇼츠 보고. 네. 그러다 보면은. 금방금방 먹고. 완전히 결제하고. 진짜 최고의 손님이에요. 진짜 한 10분 만에 해결하고. 나갑니다. 결제하고. 최고의 손님. 최고의 손님. 실수로 최고의 손님이라고. 아 근데 진짜 그. 한식 드시고 뚝딱 먹고 딱 나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최고의 손님. 최고의 손님. 최고의 손님. 최고의 손님. 진짜 좋은 분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저 습관이에요. 아 원래 좀 빨리 드시는구나. 그렇게 빨리 먹어야 뭐 곱다라고 느껴져요. 천천히 먹으면 답답해가지고. 오. 오. 특이하네요 진짜. 뭔가 살도 전혀 안 찌셨는데. 살찌는 사람들이 딱 그렇게 먹잖아요. 급하게 먹어요. 한식 빨리 먹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선재형도 빨리 드시죠? 저도. 저도 10분 안쪽이죠. 뭐. 그릇도 씹든 씹는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10분 안쪽이고. 저는 추가로 시켜먹는. 10분 먹고. 좀 모자란데. 아니죠. 그렇게 한 시간. 그렇게 한 시간 드시는 걸로. 저보다 빨리 드시네요. 그리고 다연씨가 프로 혼밥러인데. 채연씨는 프로 귀차니즘 러. 귀찮아서 정리정돈을 잘 안 한다는. 멤버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멤버들이. 컴플레인을 할 정도입니까? 저는 안 치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만의 생각인 거에요. 제가. 제가 정리해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난 어느 정도 한다고 한 건데. 네. 어떻게 옷 벗은 것들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모아놓나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느 정도에요? 어. 어. 계속 이렇게. 올려두는 정도? 어. 그러면 뭐. 다연씨가 굉장히 한심하다는 데 쳐다보니까. 네. 어느 정도인지 좀. 제삼자 입장에서. 일단 숙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연아. 숙소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때. 저희가 휴가를 받았을 때. 언니가 살아 있는지 몰랐어요. 방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방에서. 밥을 먹었는데. 분명히 밥을 방에서 먹었는데. 치우러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어? 그럼 다 어디 갑니까? 그거는? 다 어딘가에 있어요. 아 그게. 치우는데. 한꺼번에. 만약에.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근데 남았잖아요. 그건 분명히 제가. 저녁에 먹을 거란 말이죠. 아. 그래서. 덮어놓고. 치워두는 건데. 멤버들은 왜 먹고 안 치워. 방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풍풍 나잖아요. 아. 거실에서 먹어요. 거실에서 먹고. 다시 놔두고. 다시 놔두고.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먹고. 네. 근데 거실을 지나던 멤버들이. 왜 안 치워. 안 치워. 나 먹을 거야. 미안해. 끝. 공용공간에다가. 어지러우는 스타일이네요. 김치 디퓨저. 김치찌개 디퓨저. 디퓨저는 좀 세죠. 그렇군요. 그게 끝. 쉬는 날에 방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멤버가 진짜. 좀 진지하게. 똑똑똑. 끼익. 채연아. 살아있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하세요 방에서. 시간이 너무 잘 가요. 혼자 있으면 웹툰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할게 많지.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배텐도 듣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 던졌는데 바로 물게 되네. 똑순이에요. 똑순이에요. 애니메이션도 보고. 게임도 좋아하고. 아. 약간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나의 취미가 다 확실히 있는 분들이구나. 며칠까지 가능하십니까 혹시. 아. 저 진짜 한 달도 가능해요. 음식만 제공되면. 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리만 있으면. 아. 한 달까지. 진짜다. 공간 제공. 아. 오. 우리 과느라고 하신 분. 지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갑자기 충격감이 좀 드시나요? 베텐라 평균이라고. 우리랑 같애. 우리랑 같애. 합격. 그리고 두 분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 네. MBTI는 똑같습니다. ESTP. 네. ESTP. 넉사씨 ENFP인가요? 저는 ENFP죠. 오. 저 ESTP 주변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MBTI죠? ESTP 주변에는 ESTP만 모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죠 ESTP면? 지금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이거 보자마자 웃었거든요. 맞아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태폭을 즐기지만 인생을 재밌게 사는 유형이며. 둘 다 먹는 걸 좋아하는. 약간 좀. 도파민을 즐기고. 어. 제가 읽어봤을 땐 솔직히 그냥 깡새같애. 에? 네. 독서를 즐기고 자기 인생만 그냥 갈 길 가고. 네. 어쩌라고? 난 즐거운데. 이런 지금. 네. 좀 센 분들이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 그러니까 ISTP는 꽤 봤고. 저도 이제 SBS 다닐 때. 직원일 때까지만 ISTP였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외향적인 느낌을 가미한. 그런 느낌. 맞아요. 별로 이렇게 딴 데 관심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건 잘 알고. 네. 먹는 거 좋아하고. 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또 너무 막 공감 능력이 부족하진 않고. 맞아요. AI는 아니고. 그렇다고 로봇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좀 자기의 행복을 잘 찾아가는 사람 정도가. 그럼요. 그렇군요. 어. 어. 보니까 이제 우리 메인 작가도 ESTP. 어. 어. 그렇구나. 그 약간 그 필이 있어요. 아우가가 있어요. 뜯겨지는구나. 무슨 필이 무슨 필. ESTP다. 동족이구나. 동족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연씨 혹시 새로 개발한 개인기가 있는지. 사실 그 동안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저희. 어. 잔막 루피도 보여주셨고. 시대된다. 다른 데서 혹시 안 보여준 거 있나요? 안 보여준 거? 있다 있어. 있어 있어. 근데 이게. 어 그래요? 최근에 뭐 한 거. 제가 노래방 에코를 원래 그때도 했었는데. 음. 저희가. 제가 다른 개인기가 일본에서 하는 개인기가. 그 돈키호텔 가면은. 돈키호텔 송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일본 방송에서. 하도 불러가지고. 저희가 콜라보를 하게 됐어요. 맞아요. 돈키호텔랑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럽다. 진짜 부럽다. 그럼 다 했는데. 돈키호텔 노래로 에코를 넣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콜라보를 넘어서. 이거 최고네요. 돈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홀라보를 넘어서 어디 하나 지분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닐까. 모델까지 노려보겠습니다. 한번 보낼 수 있나요? 모델 해주세요. 이게 뭐야. 연락주세요. 아... 광고를 따를 수 있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야... 항상 오실때마다 상상을 넘는 아 동창대네 진짜 아 웃기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 해볼텐데요 마피아 게임 잘 하시나요? 어... 좋아합니다. 잘해요. 멤버들끼리 진짜 많이 해요 어이구 위험하다 위험한데 근데 멤버들이 약간 저랑 하면 기가 빨리 하더라구요 아 최연씨가 엄청 세구나 일단 소리가 커가지고 소리가 크고 귀가 찢어지고 잡아 죽여요 그냥? 기새로 가는구나 아 근데 걸그룹 멤버들 중에 마피아 게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세요 강하다고 봐야죠 맞아요 편견입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촉이 좋아요 일단 훈련이 돼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안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그러면 룰을 설명해드립니다 여기 쪽지 드릴건데 옆 잘 혼자만 잘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신분 밝힐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주세요 어딘가에 버리지 마시고 네 아 네네네 룰을 듣고 오셨습니다 1차 지목대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대에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떨려 하나 뽑으시죠 아 근데 이거 팀원들끼리 자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잘해요 네 두 분 중에 두 분 중에 티어로 따지면 누가 좀 더 티어가 높습니까? 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기세가 이거 완전 기세잖아 그냥 이게 뭐야 갑자기 아무도 안했던 행동을 하고 있어 난 뭐 터는 줄 알았어 재밌네 무당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 샤머니즘의 행동 각자고자 기세네 네 김채현 이상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파묘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 더 쓰여 있습니다 토크 주제는 올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데 아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이제 여름 초입이죠 네 엄청나게 높죠 벌써 더워요 벌써 여름 때문에 고생할 수 있을 텐데 네 또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니까 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예 그리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이제부터 소화하시면 되는데 아 저희가 2부로 갈 때 그 중간에 그 광고 나갈 때는 소화하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온웨어 켜졌을 때만 그렇죠 녹음될 때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오 이 팽팽한 긴장감 아 원래 이거 진짜 덥다는데 헤이 아니 뭐 저 파묘의 파묘 다행히 헤이 종이커에 뿌리는 사람 처음 봤어 웃어 뭘 때문에 뿌리셨을까 웃어 웃어 기를 넣었어요 기를 왜왜 왜 게임인데 왜 그렇게까지 왜왜 기선제압 기선제압 당연하죠 나 간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 가지 마피아 글로벌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슈팅스타로 활동 중인 케플러의 체다즈 김채연씨 김다연씨 그리고 배텐 팬들에게 소박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시아 최고의 래퍼 넉살씨와 넉 가지 마피아 그렇죠 중박이나 대박 쪽은 아닌 거 같아요 확실히 소박한 쪽이 맞는 거 같아요 저희 사이즈가 또 소박하니까 네 정말 작은 소소하게 네 자 이제 올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피아는 이제 얘기하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를 1차짜목전까지 네 넉살부터 시범 올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아 근데 아직 계획을 못 짰는데 하나도 계획? 재현씨 아 죄송해요 너무 프락셀이에요 너무 프락셀 무서워 죽겠어요 내가 오늘 무서워요 죄송한데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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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사람 머리 잡고 여기 부딪힐 것 같아 죄송해요 계획 계획 지금 그럼 꾸며내야 되잖아요 뭔가를 꾸며낸다? 꾸며낸다? 꾸며낸다고요? 없으니까 올여름 계획이 아직 없었어요 그냥 뭐 항상 여행 가고 싶은 건데 그냥 뭐 가족끼리 이렇게 좀 여행을 좀 가면 어떨까 뭐 그런 정도 소소하게 되게 가기 싫은 말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가족들이 가면 어떨까 죽어도 가족끼리 가고 싶지 않다는 말투데 아이 그런건 아니구요 근데 뭐 벌써도 좀 저희 형제들도 많고 조카들도 많아서 계획은 있습니다 형제들까지 다 합쳐서 이제 첫째 조카 애들이 곧 고등학생이 고3이라서 조카? 조카? 고3? 됐다 됐어 근데 저도 넉살이 조카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요 의심이 됩니다 갑자기 가족 빌드업을 쌓고 갑자기 조카 얘기를 하면서 고3? 갑자기 고3? 재현씨 오바해요 알겠습니다 재현씨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뭐 여행이죠 뭐 여행을 좀 가고 싶고 네 의심이 들어요 뭐 소소하게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애기도 태어났으니까 캠핑도 좀 가보고 싶고 캠핑? 네 이렇게 뭐 또 방울도 좀 달고 방울? 방울은 뭐예요? 뭐 이렇게 그 텐트에다가 아 그 조명? 볼도 좀 조명도 켜고 촛불 조명도 좀 켜고 이렇게 방울? 방울? 아니 조명 들어오는 조명 들어오는 방울 방울? 아니 아시아 최고의 래퍼신데 조명을 방울로 표현을 하신다고요? 방울 조명 방울 조명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아니 텐트에다가 원래 되는 거 캠핑을 안 가보셨어요 혹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봤어요 캠핑장에 어떻게 꾸미는지 모르십니까 혹시? 자동차 방울 조명이 있어요? 아 그럼요 카박으로 할 때도 자동차에다 다 껴서 조명들을 원래 화려하게 꾸밉니다 아 무조건이에요 방울 방울 무조건이에요 심지어? 아니 무조건이에요 게임 끝났어요? 좀 더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아 다현이도 한번 들어보자 저는 저희 멤버들끼리 계속 데뷔때부터 얘기했던게 있는데 제주도 여행을 꼭 가고싶다 어디 가고싶으세요? 제주도에? 잘 몰라요 근데 잘 몰라요? 아무것도 안가보셨어요? 제주도로 가고싶은데 제주도로 가고싶어요 제주도로 환상해서며 환상해섬? 정확한 목적지인거 아니고 아니 아직 안가보신거에요 제주도를? 아니 너무 어렸을때 가서 기억이 잘 안나고 멤버들끼리 촬영말고 이제 여행으로 가고싶습니다 촬영으로는 그래도 가보셨군요 촬영으로는 제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힐링하는 촬영으로 많이 여수도 가보고 다르죠 그래도 태국도 가보고 했었는데 확실히 카메라가 있는거랑 없는거랑 다르니까 아이 다르죠 멤버들끼리 진짜 친한가보다 다같이 항상 같이 가고 넋사씨가 제주도 매니아에요 함덕! 함덕을 좋아했어요 함덕! 함덕에 비! 함덕아비 좋아합니다 제주도도 근데 예전에 정말 자주 갔죠 우도도 너무 좋고 우도 왜냐면은 아마 다들 너무 이제 가면은 너무 이제 좀 너무 유명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도같은데 가면 조용히 좋으실거 같은데 어... 함덕보다 우도 추천한다 함덕은 너무 많아요 그럼 동쪽이 좋아요? 동쪽이 좋아요? 어디가 서이고 어디가 동이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저 그 성산일출봉 쪽 있는적이 우도니까 저는 우도를 개인적으로 이 인원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라면 거기에 좋은 숙소들이 꽤 생기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전거 한바퀴 타면은 뭐 한두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아이스크로 잡아도 좋고 한번쯤은 갔다 오시는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광고 받으셨나요 혹시? 네 우도 광고를? 제주도 숙소 홍보대사 이런거 우도 땅콩 홍보대사 땅콩 좋지 거기 진짜 끝내주세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시원합니다 예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꼭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아 제주도 좋죠 오 그래요 성산일출봉 쪽이면 어쨌든 동쪽이네요 그렇죠 동쪽이라고 봐야죠 서쪽은 그 섭지코지 쪽인가요? 그렇죠 아닌가? 섭지코지라고 하기엔 좀 애월이라고 해야죠 아 섭지코지도 동쪽 아래인가? 이쪽으로 하면 애월이고 애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애월이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서귀포 그렇죠 서귀포 서귀포 쪽은 용머리 바위인가 네 그쪽은 실제 도시 쪽 관광지가 많고 제 기준에서는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동항에서 좌우로 가 좋다 음 아 애월에 해물라면 좋다고 하신 분이 아우 좋지 제주도에 해물라면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딱새우도 맛있고 고등어회 그렇죠 아 아까 묶음밥 먹고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뭘 쉬 개는 항상 고픈거에요 따로 시켜 먹은거에요? 배는 항상 고픈거에요 배는 항상 고픈거에요 한창 먹을 나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최연씨 네 올여름이 가기전에 꼭 하고싶은거 저는 워터파크를 안간지 너무 오래되서 워터파크나 가평에 그 풍선으로 하는 블록점프 그런것들 풍선도 안가봤거든요 풍선도 안가봤거든요 풍선으로 하는게 뭐죠? 안가봐서 블록점프라고 그 높은 곳에 물에 큰 풍선을 하고 띄웅해서 띄워내리면은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띄웅해서 바나나보트 이런거 해보고 싶어요 빠지 놀이를 하고싶다? 네 한번도 안해봤어요 되게 그 활동적인걸 좋아하시네요 네 그 집에 갇혀살다가 한 번 나갔을때 미친듯이 놀고 다시 한달동안 갇혀사는 이상한 패턴 아까 얘기할때는 빠지 완전 반대편에 있는것처럼 느껴졌는데 완전 집에서 방에서만 노시는줄 알았는데 또 워터파크랑 빠지 이런쪽 가보고싶다 워터파크 멤버들이랑 인은이네라고 하신분이 있고 네 그 워터파크에서 제일 좋아하는 간식 어? 아 컵라면? 라면이죠 네 탑차타게 라면이죠 워터파크에 저도 가본적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떡볶이랑 라면 분식료 분식료가 확실히 잘들어갑니다 구슬 아이스크림 아 그런데 가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츄러스 아 아 아 그래요 어 다들 뭔가 이제 노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데 저는 휴가를 안간지가 거의 한 5년정도 된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원래 여름에는 휴가를 안간다는 원칙이 있어요 왜요? 왜요? 휴가잖아요 성숙이가? 사람도 너무 많고 비수기만 노린다 네 약간 DNA 자체가 비수기인간이라 DNA? 제발 좀 가라는데요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유전자 자체가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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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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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전자 하하하하 다른 똑바로 해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본능 자체가 네 본능 자체가 약간 비수기 쪽으로 사람 몰리는 걸 치러 가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요 다 맞아요 너무 성숙이 때는 힘들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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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여름에 좀 가보고 싶다 뜨거울 때 네 가을 되면 또 못 갈 것 같아요 예전에 몇 년 동안 그랬거든요 가을이나 비수기 되면 가야지 누구랑요? 뭐 혼자 가는 거죠 어허 연애해요 연애해요 요새 연애해요 혼자 가는 걸로 하죠 하하 하죠 하죠 자유롭게 혼자 가가지고 예스 여름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여름여행 가본 게 거의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갔다 오면 파리올림픽 갔다 오면 딱 늦여름이니까 올림픽 올림픽 아니 이렇게 오우 케플러 열받는 스타일이네 하하 하하 근데 진짜 근데 정말 좀 신기한 게 저희 둘이 제일 킹 받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다즈야 나 어떻게 이렇게 열받네요 네 근데 올림픽을 갑자기 뜬금없이 아 올림픽 왜냐면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유로 유로라고 유럽의 월드컵 그거를 한 달 동안 중계하고 일주일만 쉬었다가 바로 또 이제 올림픽 파리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유럽 시차로 살고 있다가 근데 이번에 한번 성수기 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음 어디로 가고 싶어요? 멀리는 못 가고 네 국내로 국내로 가보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정말 왜냐면 외국 가면 요즘 뭔가 불편해요 예전엔 좋았거든요 막 눈 돌아가고 막 우와 구경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누워서 쉬고 싶어서 아 그렇지 게다가 또 해외에 굉장히 오랜 스케줄 보내고 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시차도 그렇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예 또 그때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정도로 편안하게 나에게 보상을 주고 싶다 음 아직 시작도 않은데 보상부터 생각하네요 보상? 그렇지 다 보상? 리워드 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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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수사를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이안씨 뭐가 느낌이 오시는 거 같은데 저는 아까부터 방울이 너무 신경쓴 방울 아이 방울은 말도 안 되고 저는 풍선봅니다 풍선이 누구예요? 아 최연씨 빠지 얘기할 때 빠지 집에만 계시는데 왜 갑자기 또 빠지를 가시는 것도 특이하고 그건 다이안씨가 아실 수 있잖아요 이런 액티비티도 좋아하시는지 근데 가고 싶다고 저희끼리는 얘기 많이 했었어서 그래서 제가 방울을 더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 E는 E니까 아무리 뭐 그래도 아니 근데 그걸 이름이 아까 뭐라고요? 풍선 그게? 띠옹 하는게 블록점프 블록 블록점프 블록점프 어 하하 사실 방울부터 해명하세요 아니 진짜로 방울 전구를 달아요 근데 갑자기 고3은 왜 얘기하신 거죠? 조카가 고3이니까 하하하하하하 조카가 고3이야 내년에 최현씨 예리한 말투런스는 하나도 안 예리한 말 하하하하 내용은 하나도 아니거든요 아니 가족여행을 그냥 조카랑 가고 싶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TMI를 갑자기 고3이라고 아니 저는 이제 여행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근데 누가 가족여행에 조카를 데려가나요? 아 조카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오 얘기했대요! 네 배우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머님과 누나들이랑 형제들 여기까지 다 합하면 16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숙소를 할테니까 몸만 와라 이렇게 해서 제가 8월에 한번 잡았거든요 아 약간 힙합 힙합퍼니까 모든 대가족을 내가 다 뭔가 챙기나요? 힙합은 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가족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내논 자식도 아니고 다 이렇게 챙길 사람 챙겨요 근데 어쨌든 고3이 돼가지고 제가 첫째 로카 애들을 태어날 때부터 봤던 애들이라 고3이 되면 대학가서도 쭉 못 볼 것 같아서 그런 여행도 하고 싶은데 가족 이렇게 저랑 와이프랑 애기는 캠핑을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올여름 목표가 캠핑 방울 예 아니 그 캠핑을 다 안 가보신거 아냐? 저런 방울 조명 방울 조명이에요? 아 진짜 아니 캠핑을 다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저거 전구 어쨌든 방울이란 말을 쓰나 그니까 딱 생각을 했을 때 조명 뭐 전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굳이 방울 방울을 달고 라고 말씀하신다 아니 그러면 이거 풍선이라고 안 하죠? 이거를 물면 안 넣는게 너무 좋네 풍선 말고 뭐라고 하죠? 아까 불놈 모식행이라고 전 그 단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몰아가시는걸 보니 아니야 아니야 풍선이 이상해 마피아는 너야! 이제 너라고 해 이제 너라고 해 몇 년생이셨죠? 2003년 새해에 아 대단하구만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정말 근데 지금 나온거 중에는 풍선 바나라밖에 없어요 풍선 바나나요?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왜죠? 모처럼 오늘 저 대신에 넉사를 패주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머리부터 꺼내보라고 하지 않나 작두를 시키지 않나 열받네요 케플러는 웬간하면 안 마주치는 걸로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우리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만나게 될겁니다 왠지 어딘가 맛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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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될겁니다 왠지 예전에 권은비씨 이후로 이렇게 넉살 잘 패는 사람은 처음 보고 아 정말요? 왠지씨는 가끔 봐도 여전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넉살로 갈까요? 아 저 진짜 아닙니다 넉살은 누구 보세요? 근데 사실은 단어가 풍선 밖에 안나왔지만 저는 무조건 성재형으로 보죠 저요? 왜냐면 성재형이 분명히 무조건 지명을 말할 법 하거든요 왜냐면 전국 8도 여행지를 다 알아요 근데 어디 가고 싶냐고 했는데 그냥 누워서 쉬고 싶다라고만 얘기한다는게 조금 왜 항상 뭐 부산에 뭘 먹으러 어디에 뭘 먹으러 아 근데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정하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저는 세군데 선택지가 항상 있습니다 저도 다 꾸며낸거잖아요 강원도 왜 꾸며내요? 전 진심인데 전 가족여행 외에는 아 다 꾸며낸거에요? 조카도 꾸며낸거에요? 고선덕씨 거짓말인가요? 제 친구들이 캐플러는 싫대요 그쪽으로만 안 듣는데 슈팅스타는 조금 많이 고3이 몇살이에요? 아 19살이기도 아니 고3이 몇살이 저는 저는 부산, 제주도, 강원도 이 세군데가 저한테는 무조건 제일 좋은 선택지입니다 나머지는 부산 좋죠 부산 출신 부산 출신이요? 부산 좋죠 말하는게 부산 아저씨처럼 얘기해서 부산 좋죠 부산 코스 부산 코스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근데 부산을 살긴 했지만 노는 데는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집에만 있어서 아니 뭐 맛집이라도 맛집 맛집 근데 저는 광안리를 좋아합니다 광안리 갈매길 따라서 쭉 걷다보면 네 광안리에서 이제 접시 회들고 밖에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아 예전에 아직도 있죠? 그럼요 수변공원이었는데 네 수변공원 와 거기 한 15년전에 한번 거기서 먹었었죠 네 아 누구랑? 랩하는 친구랑요 아 그렇군요 만취했던 기억입니다 아련한 표정이길래 네 한 15년 전 아직도 그렇게 거기서 드시는지 몰랐어가지고 아 지금은 안된다고 아 지금 안돼요? 아 그러니까 왠지 지금은 안됐을 것 같아서 금지됐구나 옛날에 금지됐다는데 아 그래요? 네 취식 금지 됐대요 그렇군요 깨끗해졌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횟집은 많으니까 근처에 가면은 네 저는 부산 가면은 항상 추천하는 코스가 떡볶이랑 햄버거입니다 아 해먹어요? 해운대공원에 끝자리에 있는 그 유명 떡볶이집이 있어요 아 가래떡으로 가래떡으로 좀 굵은 떡으로 그리고 그거 먹고 그 옆에 있는 씨앗 호떡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끼니는 저기 호텔 햄버거가 있어요 아 기가 막히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2층이라 그랬는데 3층이라 그랬죠? 2층 있죠 해운대 해운대가 쫙 내려다보이는 뷰 맛집인데 먹으러 가시는 거죠? 부산에 저는 부산 먹으러 가죠 그러면 아 부산에는 진짜 맛있는 거 많죠 맞아요 그렇게요 낙지곱창새우도 처음 먹어봤을 때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던 진짜 옛날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낙지곱창새우 갑자기 세 개를 한꺼번에 말했어요 아예 말씀드려요? 이거는 상호명이라 제가 풀어드린 건데 다현 씨 멘트가 좀 부족하네요 저요? 네 저는 사실 너무 의심만 하느라 저는 너무 아니기 때문에 의심만 하느라 제가 누굴 의심하고 있었습니까? 방울고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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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삼은 안 나와요 방울고삼 붙이니까 이상하네 방울고삼 방울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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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 씨 왜냐면은 다현 님은 진짜 뭐가 없어요 제주도를 잘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에 몰라요 진짜 오히려 제주도 얘기하고 저희가 추천해드렸죠 함덕 한번 가봐라 우도 우도 가봐라 오히려 아 근데 저는 어쩌나 저쩌나 배디가 좀 더 의심이 돼요 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중간에 단어를 끼워넣고 마지막에 흐지부지 그냥 아유 뭐 국내 아무 데서나 쉬면 되죠 이렇게 딱 얘기하는 아니 그럼 뭐 듣고 얘기를 하든가 맨날 듣지도 못하고 귀심되는 단어가 있으셨어요? 없죠 저는 그건 별로 없었어요 없는데 했을거야 무지성 여긴 지성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채연 씨 너무 맘에 드네 무지성으로 그냥 저를 죽이려고 하면 무소순입니까? 그 띠오용이 이제 풍선이다 아니 근데 걸리는 단어는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 저도 그래서 진짜 헷갈립니다 저는 다현 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요? 너무 조용해서 너무 조용하고 말을 좀 더 해볼까요? 네 여름에 하고 싶은 거 갑자기 나는 왜 본인 순서 안하고 이제와서 갑자기 보충 발언을 여름에 하고 싶은 거 저도 뭐 수영장 가고 싶고 어디? 저는 사실 수영장보다 계곡에 더 가고 싶어요 아 산적이구나 왜요? 수박 벽슈 백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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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계곡 가봐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원래 데뷔하기 전에 매년 여름에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다같이 갔었습니다. 계곡파가 있어요. 맞아맞아. 바다 가는 분들이 있지만 계곡파가 있어요. 계곡이 보통은 바다보다 훨씬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설악산의 부모님이 같이 갔던 기억이 나네요. 계곡 쪽은 사실 좀 춥습니다. 춥죠. 여름에 춥기까지 갈 정도고. 진짜 새파래지죠, 사실. 그래요. 계곡을 가셨다. 계곡. 전혀 의심 안 되죠? 네. 전혀 절대 아니죠. 여자 KC임이라고 하신 분이고. 절대 아니죠. 아무 생각해도 수박 말고는 없는데 진짜 드셨을 것 같아서 확실히 먹었네, 수박을. 백숙이랑 다 먹었죠. 수박은 채연씨가 얘기하셨죠? 네. 어? 수박을? 수박은 채연씨가 얘기했어요. 거들면서. 어? 참고 참았다가? 지금? 지금? 아, 이걸라? 기다리다가? 말해볼까?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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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수박으로 짖는 사람 처음 봤어. 수박. 수박박. 어? 혹시 박수 아니냐고. 수박 수박 수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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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천재다. 기능적인데? 수박수. 똑똑했나보다. 이거 천재다. 수박수박을 수박을 두 번에 치면 박수가 한번 나오죠. 그렇죠.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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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뭔가 짖는 듯한 느낌으로. 수박수 박수. 박수 박수. 네. 아, 좋겠네. 박수가 나온다. 야. 야. 어, 이거 누구죠? 수사 이제 해야 되는데. 짜잔. 넉살? 아, 전 진짜 아니에요. 두 분이. 손들어. 오늘 넉살 죽이려 나왔네. 아, 그럼. 손들어. 손들어. 이분들 뭐하시는 분들이 많아. 꼼짝마. 전 진짜 아닙니다. 꼼짝마. 전 진짜 아니에요. 넉살 맞다? 네.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최윤씨가 잘 잡아내는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뭐야?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의심되는 단어가. 네. 방울, 방울. 다짜보짜 처음에. 제가 항상 처음에 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듣고 거기에 꽂히신 것 뿐이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아 최고의 래퍼가 캠핑을 생각하면서 딱 생각해낸 단어가. 방울? 갑자기. 방울. 오산? 이거 내가 하고 싶어도 멘트인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시아 최고의 래퍼가 비아냥걸리면서. 방울이. 조명이 방울조명이 있어요. 넉살 울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저는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한번 일단 죽여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죽어야죠, 뭐. 리틀랜비라고. 아니, 이러면은 마음 해장기가 어려워져요. 어허. 킹밭지가 나왔는데 완전 오늘 넉살 담당 일진으로, 그렇죠? 아, 이건 좀 깡패드리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넉살은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죽으면, 복잡해져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페리 아니면. 체리? 수박수박수박?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수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박수였어요. 저랑 바꿀 사람? 저랑 바꿀실까요? 마피아를 꼭. 마피아를 꼭 잡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힐링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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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모자에, 모자에 캠프파이어가 있나요? 그냥 다람쥐 모양인데. 아, 다람쥐요? 불꽃인줄 알았어요? 다현이가 다람쥐라서 혹시 다람쥐를. 어, 맞아. 별명에. 그냥 다람쥐가 아니지 않았어요? 전남쥐. 이것도 발음 너무 어려워. 야, 내가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제는. 아, 피곤하네. 아, 피곤하네. 아, 오늘 이 정도 하시죠. 아, 저 다람쥐도 아니었어. 내가 읽는데 그게 어렵더라구요. 연남쥐. 그것 때문에 왜 버벅거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게 뭐였죠, 카리스마? 토에백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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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와줬어요, 토에. 저 부모할 토에백카 처음 들어보는구나. 아, 그러면. 일단 넉살은 전일이 상실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저 아닙니다. 내일 때 색제해줘야 돼요. 다시 고민해보셔야 돼요. 진짜 아니에요. 하하. 자, 그러면 일단. 네. 투표 가시죠. 가시죠. 손신투표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네. 네. 벌써 가리키고 있어. 아, 너무 빨랐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넉살. 레디. 저를. 두 분 중 한 분인 것 같아서 그냥 아무나 했어요. 넉살 맞나본데. 아, 저 아니네. 아, 100%예요, 100%예요. 넉넉넉넉. 진짜 100%예요. 120% 진짜. 진짜. 자, 넉살 정체를 밝히십시오. 제 정체는요. 네. 바로. 자. 아니어도 상관없어. 제 정체는. 예, 마피아입니다. 우와. 아, 지시호는 촛불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 촛불이에요. 네, 저명 얘기하면서 촛불 얘기 살짝 했는데. 아, 전혀. 전혀. 황리 아니었구만. 어떻게 아시고 또 그렇게. 제가 얘기했죠. 걸그룹 중에 마피아 게임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이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한 번 꽂히면 계속. 그러니까. 와, 그게 진짜 킹마켓 보니까. 아, 안 멋있지 않아. 아, 오랜만에 이런 갱스터들을 만나가지고. 아, 이분들 진짜 무섭네. 아, 그러니까. 우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 정말 소화가 싹 되네요. 아, 진짜요? 다행이다. 와, 역시 캐플러는 베테네 레드카펫 깔고 와야되는 그룹이에요. 정말. 밤이 오네요, 밤이 와. 아, 정말.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흑살이까지 나고. 야, 잘 팼다. 야, 괜찮나요? 아, 잘 팼다. 기가 막힌 거였네. 아, 내가 보기엔 그냥 다짜고짜였네. 그냥 뭔가. 너무 잘 받아주시니까 또. 적은 죽여야겠다. 근데 없습니다. 넋살 아니었으면 나도 진짜. 그 다음에 갈 곳을 잃었을텐데. 다음은 다음은 제가 죽는 거였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서 그냥 깐떡지가 나있어요. 두 분이 너무 저 저기야 피먹이 좋아서 여기 갈라치기가 안 되네. 그럼요.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서로 걸리면 바로 아는 정도로? 아 그래요? 연결이 진짜 못해요. 아니라는 거 확실하고 있어. 저는 다현씨가 약간 쪽지 받고 바로 말이 없어져가지고 약간 다현씨 느낌인데 진짜 한 말이 없어가지고 몰아 세울 게 없더라구요. 백숙? 그것도 백슉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백슉?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10 넉가지만피아 자 오늘 넉살시가 단 한 번에 케플러 두 분에게 검거됐습니다. 잘갈이 찢겼네요. 이게 바로 케플러입니다. 전투력 장난 아니네요. 너무 힘들고 힘들었어요. 아기 은비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얼마나 얼마나 패고 가셨겠네요. 은비씨가 은비씨보다 더 심한 분들이 어마어마한 슈퍼스타가 되기 조금 전에 베테내에 몇 번 오셨었는데 그때 넉살이 거의 박살났었죠. 저를 뺨을 몇 대 치신 분들은 훨씬 잘 되더라구요. 머리도 잘 되겠다. 제주도 가서 돌하르방 코 만지고 잘 되듯이 넉살을 뺨 때리고 가면 잘 돼요. 뺨 때리고 가면은 근데 꼭 걸그룹들이 그렇게 뺨을 넉살 머리끄댕이 잡고 가면 잘 돼요. 아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자 육아가 힘들어요? 케플러가 힘들어요? 아 무서운 분들이에요. 두 분이서 무슨 그 있잖아요. 막 만화 보면은 팀웍이 좋아가지고 담벼락 넘을 때도 막 발로 받쳐주고 안 보이는데 막 뒤로 돌아가 있고 한 명은 팀웍이 엄청납니다. 자 오늘 완벽한 경기력과 오늘 넉살 패는 걸로는 평점 거의 9점을 받으셔야 되는 육아보다 케플러가 힘들다. 육아보다 힘들다. 게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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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벌써 끝나나요?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더 빼고 싶다. 요즘에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풀고 가시는 완전 풀러갔어요. 저희 9개월만에 또 컴백을 해서 전 또 처음 나와 보는데 너무 재밌게 적응도 잘하고 너무 재밌게 받아주셔서 마음 편히 놀다 가는 것 같고요. 베텐이랑 잘 맞으시죠?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베텐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아니 내가 좀 봐요. 조금만 기다려. 내 컷 포즈 장인이라고 해서 아 갑자기 네 그러면 제가 저희 곡 정말 아련하고 벅차고 너무너무 좋은 곡이고 노래뿐만이 아니라 무대도 정말 좋으니까 한 번씩 꼭 봐주시고 저희 다이안이도 봐주시고 채연이도 봐주시고 지킴도 봐주시고 우리 케플러 많은 곳에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야 뭐요? 본물 터지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채연씨가 넷컷 장인이죠. 예. 어우 그쵸. 넷컷 포즈 장인인데 오늘 사진도 잘 좀 포즈 좀 제안해주시고 그럼 혹시 하나 둘 셋 찰칵 해주시나요?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네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죠. 오 잘못하면 나도 맞겠어. 넋살만 맞는 걸로 끝나는 거였는데 겉뜨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웃어 터질 것 같아. 건드리잖아요. 헤드에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야 근데 왜 옆에서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려야지 왜 안 도와드려요 왜왜왜왜왜 안 도와드려요 그래픽이 깨지잖아요 그림이 갑자기 바뀌잖아 아 왜 연기 받고 나한테 그래 아니 이게 뭐 뭐 누가 이상한 거라서 뭐야 그게 옆에 아저씨는 뭐냐고 왜하시는 거 진짜 가만히 계세요. 잘못하다 나도 우더 터지겠네. 다현씨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팀에서 항상 넉사님처럼 국내 북 포지션이었다가 또 다른 북을 제가 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북이 아니라 거의 장구예요. 양곱에서 궁덕궁 내세요. 힘을 내요. 다현씨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위안을 얻고 가고요. 저번에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녹음하고 갔는데 오늘도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넉사씨도 소감 한 말씀 오늘 좀 특별히 아 역시 이 아이돌분들은 또 다르다. 아 정말요? 기세를 또 받고 그리고 정말 무섭다. 오랜만에 반말을 진짜 오랜만에 들었봐요. 아이고 너 임마 죄송합니다 너 임마 이거 오랜만에 이 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봐요. 너무 재밌었고 어찌됐든 또 제 뺨 한 대씩 때리신 분들은 또 위로 쭉쭉 올라가니까 캐플러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승승장구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쭉쭉 잘 되실 겁니다. 오늘 맞은 인연으로 또 깽값으로 더 같이 엮여가지고 아니 아니 왜 그런 단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틀 나오셔도 감사드리고 캐플러의 슈팅스타 완전체 활동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시고 넉사씨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양 꿈 꾸세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입담이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2002년 2003년생인데 진짜 기세가 전부다. 와 나 맞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 맞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 맞았으면 주간에 맞다가 울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해서 짠듯이 우리 첫 번째 말하는 사람 조지 씨 아니까? 아니어도 상관없어. 누구든 상관없어. 일단 죽여와. 일단 저놈이야. 아 웃기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찍고 가야 돼서. 네. 오늘 진짜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재밌었어요. 네. 아 근데 뭐. 사격감이. 일단 포즈를 좀 제안 좀 해주세요. 맨날 똑같으니까. 어. 저희 좀 귀여운데 괜찮나요? 그. 저희가 이렇게 하는. 포인트 안 보여요. 포인트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 깜찍해. 어떡하지? 이런 게 이렇게. 저희 안무 중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반짝반짝하는 입으로 이렇게. 약간 많이 있으시다. 너무 귀여워. 해주세요. 아니 이거 동영상은 아니라서. 아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 해주세요. 이거까지는 너무 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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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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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가까이서 한 번 해주세요. 엄마! 나 상품 꺼졌어. 아 그거 놓고 가셔야 돼요. 그걸로 바꾸는 건 아니고 예. 효도는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들도 너무 재밌었어요. 덕분에 많이 오셨어요. 대박.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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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희만 받을 순 없어요. 저희 앨범 드레임. 오늘 잘해주셔서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희가 너무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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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엄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떨어져 떨어져. 잘 Entonces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세요. 저 포카를 또 응 캣플러리 이거구나 스펠이 오 가사지도 있고 오 진짜 귀여워 요새는 참 이거는 약간 그 향수 그거 아니야? 그쵸? 나만 그런게 아니고 안녕히 계세요 멋지네요 여러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아 오늘 저기구나 종범형이구나 종범형 왜하나 헬기형